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술입니다. 오늘은 오페라의 아버지라 불리는 주세페 비르디를 만나보겠습니다. 주세페 비르디는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주 파르마의 론골레에서 1813년에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여인숙 겸 자파상을 운영하셨습니다. 당시 파르마는 나폴레옹이 지배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어린 시절 떠돌이 바이올리니스트가 비르디가 음악적 재능이 있다고 판단하여 음악의 길로 가라고 조언해 주었다 합니다. 8살부터 오르간을 배웠고 10살부터는 성당에서 오르간을 연주하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절친 부유한 술집주인 바레치의 도움으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바레치는 비르디를 음악가인 프로베시에게 보내서 음악교육을 시켜주었습니다. 1832년 19살에 고향을 떠나 밀라노로 가서 밀라노 음악원 입학시험을 보았으나 떨어지고 맙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밀라노 음악이 음악을 시작하기에 나이가 많았고 음악의 재능이 탁월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밀라노는 밀라노에서 개인교습을 받으면서 작곡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베르디에게 기회가 오는데 밀라노 아구협회가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연주했을 때 베르디가 대리지휘자 역할을 했는데 이때 기회가 주어져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구협회로부터 오페라 작곡을 주문받게 됩니다. 당시 작곡하기 시작한 곡은 오베르트입니다. 하지만 1934년 21살에 고향에서 음악감독자리가 요청이 들어와 고향으로 돌아와 음악감독을 맡게 됩니다. 1936년 23살에 아버지 친구이자 후원자 바레치의 딸 마르게리띠와 결혼하게 됩니다. 1839년 26살에 가족을 데리고 밀라노로 오게 됩니다. 당시 스칼라자 극장의 소유자인 메렐리와 친한 관계로 베르디 제초 오페라 오베르트가 라스칼라 극장에 조연되었고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 이후 스칼라 극장에서 세펜의 오페라 작곡이 주문이 들어왔고 하지만 그 시기에 자녀들과 아내가 모두 병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여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거기다 오페라 하루만에 임금님이라는 작품을 초연했으나 인기를 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시 베르디는 오페라 작곡을 단념하고 자식과 아내의 잃은 슬픔에 자살까지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지인들과 친구 메랄리아 원조와 조은으로 베르디는 29살, 1842년부터 다시 오페라를 작곡하기 시작하였고 1850년까지 14편의 오페라를 작곡합니다. 나부코, 롬바르디인, 에르나니, 짠다르크 등 애국적이고 독립정신을 구간 작품을 작곡합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지역별로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지배받고 있었기에 그런 이탈리아인들의 독립운동을 부과시키는 내용이 많았고 상처받은 이탈리아인의 마음을 치유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탈리아인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게 되고 그런 독립정신은 베르디 오페라의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1850년 베르디가 40일 동안 단숨에 오페라 리골렛도를 작곡합니다. 그해 베네치아에서 출연을 했는데 많은 인기를 끌게 됩니다. 리골렛도 이후에도 걸작이 나오는데 1853년에 춘이, 라트라비아따, 1859년에 가면미료회, 1867년에 돈 까를로스, 1871년에 이집트 정부가 의뢰하여 작곡한 아이다, 1887년에 오델로, 1893년에 팔스파트 등 주옥같은 작품들이 만들어집니다. 1873년 죽은 이탈리아 작가 시인인 알렉산드로 마초니를 기념하기 위해서 작곡한 진흥곡 리키엠은 현재 세계 3대 진흥곡 중의 하나로서 오페라 외에서도 충분한 음악적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입니다. 1959년에 두 번째 결혼을 하였고 그의 애국적 오페라 인기에 1861년부터 1864년 통일 이탈리아 왕국의 국회의원을 맡아서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인생 만련의 베레디는 사제를 털어 자신과 달라 재능과 운이 따라주지 못한 음악가들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양노원 까사 베레디를 설립하게 됩니다. 베레디는 내가 만든 위대한 작품은 오페라가 아니라 까사 베레디라고 말하곤 했다 합니다. 베레디의 두 번째 부인 주세피나가 1897년에 사망하고 그 이후 그의 건강은 극도로 악화되어 1901년 밀라노 한 호텔에서 88세에 운명하셨습니다. 이탈리아 역사상 장례식에 가장 많은 군중이 모였다 합니다. 베레디와 그의 안의 유예가 까사 베레디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까사 베레디는 지금도 이탈리아 국적을 가진 고령의 음악가들을 위한 양노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작품은 오늘날까지 많은 인기를 끌었고 오페라는 1600년 피렌치에서 시작한 곳으로 이탈리아가 원적격인데 이탈리아에서 가장 성공한 오페라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레디를 오페라의 아버지라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위대한 음악가 베레디를 만나봤습니다. 마지막 화면에 베레디의 진원곡 랩키엄과 오페라 영상을 넣을테니 클릭해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